하나, 둘, 셋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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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하나, 둘, 셋 저는 어린이 날때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사진으로 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거죠 사진에 로보트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좀 기억에 기억보다는 추억을 보면서 떠오르지 않았나 그 후로는 저희는 자주 놀러 갔었어요 남 들어가는데 어디지? 남이섬! 남이섬 가서 다 같이 친척들이랑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동생이랑 저랑 쌍둥이처럼 입고 기억이 나는데 강남에 집요한 질을 미리 사두는 게 제가 만약에 어린이날로 지금 이 기억으로 돌아간다면 엄마한테 엄마, 로보트는 넣어두고 그 돈으로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참 많이 찌들었죠 다들 돌아가면 그렇게 할 거잖아 안 한다 매콤달콤 매콤달콤 그런 맛이죠 매콤달콤 그래서 저는 오징어덮밥이 좋아요 제육덮밥보다 오징어덮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달라? 오징어랑 제육 꼭 매콤달콤이랑 무슨 사이즈? 아, 아오, 진짜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언니 오늘 응 이거 입 가린 거야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카메라 여기 없는 거야 언니만 보면 됐어 나도 언니 보긴 뭘 봐 이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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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 그런 거지? 너무 맛있어 안녕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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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방 때 제 실기 나오잖아요 매니저 언니거든요 제가 진짜 참았거든요 진짜 숨은 까지 참았는데 얘기하면 해주세요 아, 근데 이날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았잖아 기침 계속 했잖아 더 참으면 숨질 것 같은데 뭐 참았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 찍을게 하면 택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계셔주는데 그 이렇게 온 건가 봐 그 약간 끝나는 듯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드디어 이랬는데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리고 내가 그 안녕 선 7일 했었던 것 같아 안녕 했으면 끝내야지 그 순서를 누가 좀 자랑 뭐야 그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게 해가지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죠 언니가 피처링 해준 거잖아 아, 그치 그 알지 일부러 약간 재밌으라고 내가 또 칫 칫 칫 디저트 먹을까 우리? 디저트? 공차 마실래? 잘 말고 다 들어와 둘 둘 이거 뭐야? 별이 씨 별이 고마워 일부러 저지 오 일부러 주먹네 이거야 제가 뭐 먹을래요? 나 망고 분수 네 1위빙투죠 네네 난 따위 저 오늘의 사진이 혼자 들어와 돌아서 아, 카메라 잡았다 막 카메라 잡았다 아, 카메라 잡았다 혹시 카메라 이름 문별인가요? 여기 보이세요? 영광의 파임? 오늘 이렇게 또 2주째 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무무들을 위해 이번 활동을 좀 많이 영상으로도 많이 남길 마음이어서 이렇게 또 2주째 방송을 돌고 있습니다. 이 자국처럼 여러분들의 심장에 취향을 저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안녕! 이게 진짜 남자친구인가요? 저는 네일. 네일 옷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번 활동에 제가 안 해본 스타일도 해봤지만 네일이 저의 취향 저격하는 것 같아요. 나 네일 옷 너무 좋아. 다라고 얘기하래. 나는! 오늘 다 하얀다, 윤석열. 믿는데요. 윤석열 언니를 제가 믿어요. 제가 믿는데. 믿어. 제가 믿는데. 그 하늘색 입었을 때 파란색 교복 입었어요. 그때 뭔가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때인 것 같아요, 다. 삼박자가 다 맞은 거. 이거 날라리 컨셉. 날라리 오랜만에. 언니 건 안 물어봤다. 저건 2배. 이거? 이 착인데? 언니의 마음은 얘가 든대요. 언니는? 헤어 어떤 때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혹시? 헤어? 난 메이크업하는 데 헤어 보는 거야? 어. 이 때? 어, 난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게 좋대. 반만 올려. 예슬 언니는 메이크업 언제가 더 좋았어? 아, 그래? 메이크업? 응. 인가. 일요일 날. 그러네, 봐봐. 다 똑같나 봐. 그리고 별이는 사실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다 소화하고 다 예뻐요. 하지만 저는 하나만 고를게요. 소화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본인은 굳이 하나만 고르네요. 이거 내보내주세요. 이 신발. 팬분들이 저를 선물해주신 거 같아. 정말요? 생일 때 선물. 와우, 인증. 오오. 아니요. 친구 없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역시. 저도 항상 친구 없고. 왜? 다시 이걸라 게 나오네. 아니야. 우리 파란 체크 착이 인기 없는 버버리 착이랑. 이것도 같은 그런 세계관이야. 옷은 기깔나게 다 꾸메는데 화장이랑 인기가 없어. 왜 내 구르너를 그렇게까지 넘겨야 돼? 아니, 여기 이렇게 티오네.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아, 너무 좋아. 그치? 그치, 근데 이거 그냥 먹었던 거. 아, 너무 좋아. 이거 해줄 거야, 여자?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안 써. 진짜, 내가. 내가 부른데요. 아, 알죠? 여기다 손 놔야 돼. 아니, 이거 안 돼. 아, 이거 떨려요. 아니, 근데 우리 무무 세 분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떨렸어.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죠? 이게 그동안 너무 무관중에 익숙해졌나 봐요. 그렇죠, 2년 동안이면. 근데 있으니까 딱 끝나고 무대 끝나고 박수랑 막 소리를 질러주시는데 되게. 우리 무무들 또 이렇게 2주차까지 같이 즐겨줘서 너무 고맙고 이틀 남았으니까 또 이틀 동안 잘 달려보자고요. 안녕. 치. 아, 있다, 있다, 있다. 근데 내 카드가 어디 갔어? 아, 근데 가방에다가. 아, 맞아. 지금 놀래라. 별이. 아, 놀랬잖아. 사진을 찍을 시간이 있으면. 아니야, 오늘은 적게 찍어야지. 오늘은 미는 날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당겼으니. 오늘은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본방사수, 그다음에 무대 완료 사진, 영상, 그리고 제 인스타 3장 정도. 아, 아니다. 3장? 그 정도만 올릴 예정이죠. 오늘은 미는 날. 토요일은 미는 날. 내일은 당기는 날. 가봐. 될 수 있겠죠? 뭐야. 2장. 5장. 5장. 6장. 찐사랑이네 진짜. 지금 중요한 건 여자친구는 우리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잠깐만. 좋아. 그럼 모르는 건 착하고! 어. 잠깐만. 우리 이상한 형 지목 한번 해볼까? 갑자기. 무인도의 이. 내 바다.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남자는 해. 여자 먼저 하고 남자. 자, 자, 파트너여서 이유는 하나, 이유는 하나, 이유는 하나. 정말 파트너여서 그런 거야? 너무 과한 것 같아. 소리가. 이게 소리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있고, 얘네도 이렇게 나와. 근데 또 그렇게 센 거 아니잖아요. 얘도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어? 그러네, 약간 귀 같아. 엔소 타고 처절한 감정. 그래서요? 아, 말하고 싶었다. 아, 알겠습니다. 저 마음속에 제가 담아둘게요. 이니오 빼가지고. 이 스피커가 잘 나오잖아. 어? 좋아. 자, 오늘 이렇게 또 음악 정신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막방까지 우리 무무들 잘 달려주시고, 저도 잘 달려보고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리로 탁 들어야. 안녕. 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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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막방을 여러분들과 또 마무리 줄 써서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막방에 행복하게 했던 활동이니 만큼, 더 뭔가 잘하고 싶은 그런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니까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끝난 줄 알았지~~~~~ 취향적이야? 어.